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 나스 뚜껑 이 뚜껑이 참 이상하죠? 너무 때가 잘 타는데요 이 뚜껑을 깨끗하게 한번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자분께서 알려주셨는데요 바로 이 탑코트를 바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일 탑코트를 사... 아휴 참 저는 이런 거 떼는 게 참 싫더라고요 칼로 이렇게 한번 싹 자른 다음에 오 쾌감 좋았죠?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어 이제 이 깨끗한 면에다가 한번 바를 텐데 이렇게 바를까요? 이렇게 바를까요? 음 어떻게 바를까요? 우선 위쪽부터 발라보는 걸로 할게요 오 쾌감이 좋았어요 방금 너무 잘 발렸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주겠습니다 음 근데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? 댓글 남겨주셨던 제케이님 혹시 보고 계신가요? 그러면 댓글로 맞다 아니다 이렇게 한 번만 남겨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이거 하면서 이게 맞나 싶었거든요 뚜껑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아 그리고 나스 관계자분들도요 혹시 이 영상 보신다면요 저희의 이 수그러움 삽질을 덜기 위해서라도 뚜껑을 좀 더 신경 써서 만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여기까지 다 바르고 나면요 어 다른 면 어떻게 발라야 되죠? 저 지금 어 이거 어떻게 바를까 고민하다가요 손가락을 끼우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손가락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네 양면을 다 바르시면 됩니다 너무 편하지 않나요? 샥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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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라주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가요 이 손가락을 어떻게 빼느냐입니다 아 이거 손가락을 넣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어떻게 빼죠? 이거 아 큰일 났는데 이거 잠깐만요 반대쪽 손아 좀 도와주라 제가 현재는요 이렇게 밑을 잡고요 뚜껑을 들어 올리는 그런 고난이도의 스킬을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손가락 하나 빼는데 성공했고요 이 하나면 살짝 빼면 되는데 아 이거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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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여러분 어 어떻게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나 무서워 죽겠어 여러분 잠깐만 나 이거 잘할 수 있겠죠? 이거 빠져라 빠져라 아악 자 여러분 이렇게 뚜껑이 깨끗하게 잘 말랐는데요 어 느낌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매니큐어를 바른 결대로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 정말 파운데이션을 묻혔을 때 오염이 되지 않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떨리는데요 여기다가 파운데이션을 짜볼게요 아 이 파운데이션 얼굴에 쓰면 얼마나 많은 양인데 이렇게 짰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한번 손으로 문질러줘야겠죠? 아 아시죠 이거? 나스 뚜껑 이렇게 하면 진짜 엄청 더러워지는데 제가 이제 물티슈로 물티슈로 닦아볼게요 과연 과연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이거 아닌데? 잠깐만요 자국이 남는데요 오 안 난다 오 여러분 대박 나스 뚜껑은요 물티슈로 해도요 안 닦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것처럼 손에 지문으로 이렇게 빡빡 문질러야 되는데 짠 물티슈로 닦였습니다 여러분 오 이런 꿀팁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따라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고맙습니다